오마이걸 감사합니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저희 오마이가 모바일 게임 OST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게임 OST를 부르는 거라서 너무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탄다는 마음입니다 저희 오마이그레 노래가 이렇게 감성적인 게임과 합이 정말 잘 맞거든요 아련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살려서 정말 열심히 녹음을 했고요 이 곡에 참여하게 되어서 또 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번 OST로 참여하게 된 모바일 게임은요 매력적인 도깨비들과의 심쿵 로맨스를 담은 연애 스토리 게임입니다 스토리가 또 너무 설레고 주인공들도 멋있어서 저희도 푹 빠져버렸는데요 또 이번 OST가 게임 스토리와도 정말 잘 맞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우릴 기억해 우리 기억해 제목은 기억해고요 아름답지만 아련한 운명과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 곡입니다 저희 오마이걸과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녹음했을 때 되게 즐겁게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의 OST로 팬분들의 마음이 아주 많이 많이 설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게임도 노래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셋, 넷, 넷, 우릴 기억해 우리 기억해